이것이 무엇이냐 일본에서 날아온 물건입니다 포핀쿠키를 완전 박스로 박스로 왕창 받았습니다 한번 뜯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뭐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한번 뜯어 볼게요 일단 되는대로 사서 보내라 그랬는데 뭐가 엄청 많이 왔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종류는 13가지 종류네요 현재 온게 13가지 종류의 포핀쿠키가 왔고 여기는 다 중복된 많은거는 한 5개도 있는거 같고 다양한게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만들어보고 남는것들은 이벤트를 해서 쭉쭉 나눠 드릴 수 있는 기회 되면은 나눠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